LG 트윈스 다음은 선두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툰 6리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쪽도 유격 잡았고요 1루로 송구 1루에서 아웃됩니다 다음 타자는 박혜민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툰 2위 3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기입니다 지금 페이스도 볼이 굉장히 좋죠 2구 헛스윙 트라이 투 지금 저 낮은 코스로 들어오는 공에 계속 배트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 5개는 김현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툰 5리 2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는 몸쪽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변악으로 카운트를 잡습니다 3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공에 스윙 삼진아웃 2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지금은 하나 정도 도망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4구는 팁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제 1루는 공격한 مMP하는 nit Qトamaki의 홈런 5경기 연속 2곳은 롯데자이언츠에 탈임이 될 수 있습니다 3구는 은행 오늘 엘즈의 선반승은 김윤식 선수입니다 1회 말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타자 등번호 0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툰 6리 뺏돌지 않았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타격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들어옵니다 첫 타석 3진아웃 경기 초반부터 패스트골 비율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타석의 2번 타자 고승민 선수입니다 시즌 2월 7분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합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의 3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3리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3도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을 알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4번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2리 1개의 홈런 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 땅볼 1루수가 잡아서 2루 포스아웃 그리고 1루까지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 이끌어내면서 득점하지 않았습니다 잘 잡았어요 2회초 에디 트위스의 1대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오스티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1개의 홈런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립니다 우익수 우익수에게 잡혔습니다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1개의 홈런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 정면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구아웃 타석의 6번 타자 문복영 선수입니다 시즌 5할 6푼 4리 3개의 홈런 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고 입맞았습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도 했습니다 또다시 먹힌 타고가 나왔어요 지금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정타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2회말로 갑니다 2회말 롯데자이언트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 타자 윤동희 선수입니다 1개의 홈런 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트 1루트 잡았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6번 타자 노진혁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8리 2개의 홈런 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점 들어옵니다 아 지금도 페스티벌에 힘이 느껴집니다 스트라이크 2호 3구 기다립니다 들어옵니다 섬진 아 좋은데요 타석의 7번 타자 한동희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6리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1루스 땅골 1루스가 잡아서 직접 베이터치 양 팀 점수 없습니다 3회초로 가겠습니다 3회초 LG 트위스의 공격입니다 선투 타자는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시즌 5할 2개의 홈런 9격이 연속한 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모볼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입니다 스윙 3진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통했습니다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 갑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투아웃 타석의 9번 타자 호동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1립 1개의 홈런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2루스 잡았고요 쓰리아웃이었습니다 양 팀 점수 없습니다 공수 교대 3회 말 롯데자이언치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 타자 유강남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승리 2개의 홈런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멈쩍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3구 기다립니다 3구를 때렸습니다 우익수 우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9번 타자 김민석 선수입니다 시즌 4할 6리 2개의 홈런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좌익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합니다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1번 타자 등번호 0번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는 바깥죠 초구는 바깥죠 2구 2구 파울 원아웃 1로 3구 때립니다 3구 파울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1로입니다 4구 4구 4구를 때립니다 3로수가 잡아서 1로로 그 사이에 주자는 2로 2구 2번 타자 우승민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5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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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보고 보겠습니다. 때렸습니다. 유격수, 몸을 말렸습니다만 빠져나가는 타구.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승진이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큰 타구. 우익수 쫓아갑니다만 봉이. 감정, 넘어갑니다. 불어넘다. 시즌 3번 홈런. 지금은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맞는 순간 홈런임을 정말 직감할 정도로 큰 타구였어요. 타석의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뜬공이었습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LG 트윈스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9번 타자, 호동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이루스 땅볼이었습니다. 초구는 파울.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트라이! 트라이 투!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지을 것입니다. 몸 쪽에 들어옵니다. 승진! 찰로, 1무. 투커는 2대0. 두 점차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두 회 말로 갑니다. 6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홍창기 선수입니다. 홍창기 선수입니다. 왼쪽 갑니다. 좌측에 안타합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에는 박혜민 선수입니다. 초북. 오중간 약간 침침 타고 되어 오익수. 오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선진,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때려냅니다. 좌측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호에서 세입. 원아웃의 주자는 1호와 1호가 됐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뚱뚱으로 물러났습니다. 오익수가 잡았고요. 1호 주자 택업해서 3루까지. 3루에서 세입. 타석의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뚱뚱으로 물러났습니다. 센터쪽. 왔는데요. 중견수가 잡겠다는 신호.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1, 3루 찬스에서 결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공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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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수. 교체하네요. 7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1호수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투구입니다. 센터쪽 갑니다. 센터쪽에 안타. 8번 타자 김민정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바깥쪽. 타구는 병사 코스. 1호수가 잡아서 1호 베이스. 그리고 1호.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잘 잡아줬습니다. 스코어는 2대1. 한 점차 엘지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말로 갑니다. 7회 말. 롯데자이언치의 공격입니다. 롯데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민석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루수 땅골입니다. 3루수 잡았습니다. 1호에서 아웃. 원아웃.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1번 타자. 등번호 0번 선수입니다. 교체하네요. 엘지의 두 번째 투수. 백승현 선수입니다. 센터쪽 갑니다. 중견수 갑니다. 센터쪽 펜스 맞고 떨어집니다. 완전히 풀스윙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다음 타자는 고승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우중간점.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중간은 그대로 깰 또 있는 타구가 됐습니다. 타석의 안치홍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멈춰.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투. 일단은 빠른 공 2개로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들어옵니다. 삼진. 정말 과감한 피칭입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멈춰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함구 기다립니다. 스윙. 삼진아웃. 두 타자 연속 삼진. 확실히 오늘 페스티볼의 비율이 높습니다. 자국 1루. 스포어는 2대2 동점. 8회 초로 가겠습니다. 교체하네요. 8회 초. 엘드 트위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허도환 선수입니다. 어느새 오늘 경기가 한 점 승부의 성격이 짙어지네요. 우측에 안타합니다. 타석의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날아가는데요. 좌익수가 잡았고요. 엘드 주사 택업. 세이프. 이런 식으로 투수를 흔들어야 확신도 이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타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우익수 처리합니다. 투아웃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2루 주자 홈까지 뜁니다. 홈에서 득점. 한 점차 승부로 바뀌었습니다. 점수는 3대2.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 위급을 맞습니다. 파울. 신선은 대단할 수 없다. 정수로 지났습니다. 5번 타자 우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3루수 잡았고요. 3아웃. 스코어는 5대2. LG가 앞서 놓습니다. 화살말로 갑니다. 교체하네요. 2회 초 LG 트위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 문복영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 처리합니다. 1아웃. 3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7번 타자 문성준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이제 동점 주자가 꼬링 본선에 들어갑니다. 2루 주자를 불러들이면 다시 동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타석의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1루수. 1루 성공. 2수 베이스 커버. 동점 주자가 바로 핸베이스 직전에 있습니다. 9번 타자 호동한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트윈.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합니다. 3루 주자 폼으로 들어옵니다. 동점을 만드는 LG 트윈스. 점수는 6대6 동점.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역전 포용 위기에 놓여있는 롯데자이언치인데요. 5개는 박혜민 선수입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유격수가 쫓아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3타자 연속 안타. 자 이제 역전 찬스의 LG 트윈스입니다. 타석의 김현수 선수입니다. 지금 만루 상황에 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3번과 4번으로의 연결입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2구 때립니다. 3루간으로 빠져나가는 적시타입니다. 지금 4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지금은 볼비압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만루 위기를 맞는 롯데입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지금은 득점권의 중심 타선으로 연결되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3루스 빠르게 1루어. 3아웃. 기컨은 7대6 한 점차 LG가 앞둑이 있습니다. 9회말로 갑니다. 오늘 경기 LG 트윈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루스 빠르게 2루스 빠르게 2루스 및 조각에서 자리했습니다. 2루스 빠르게 1루스로 한 점차 나나 모여도 빠르게 1루스 빠르게 1루스 빠르게 1루스 합니까 따라서 신세상도 IV 더 빠르게 1루스 빠르게 1루스 빠르게 2루스 바르게 1루스 바르게 1루스 빠르게 2루스 바르게 1루스 바르게 1루스 바르게 1루스 Ni의forex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